서혜나 미안해! 내 이름은 서혜나! 나이는 18살, 아빠랑 서로 취미는 음악 성격은 좀 급한 편, 남자친구는 없어 항상 지켜보고 있어서 남자친구는 없어 한 명도 없어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레섭한다 좋아하는 바나나는 과일 좋아하는 음악은 너무 많은데 혜나야 잠깐만! 죄송합니다 잠깐만! 지금 뭐하는 거야? 방해하지 마 야 방해! 나 지금 너 구해준 거야 뭐? 너 방금 차이기 직전이었어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레섭한다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는 과일 내가 그랬어?